동서, 뭐해? 지금 막 방 청소 끝냈어요 나도 화장실 청소 끝났어 배고프지? 우리 밖에 나가자 근데 어머님이 청소 끝나면 손빨래도 해놓으라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솔직히 이 큰 집에 화장실도 다섯 개나 있는데 이 정도면 청소 도우미를 불러야지 며느리들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맞아요, 돈도 많으면서 다들 우리가 부잣집에 시집 와서 호강하는 줄 알겠지 이렇게 가사도우미 생활하고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 내 친구들도 다시 집 잘 갔다고 부러워요 남의 속도 모르고 아, 열받는다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우리 어머님이 아시면 혼날 텐데 어머님 지금 외출하고 안 계신데 뭘 동서, 뭐 먹고 싶어? 어, 저 떡볶이요 뭐? 비싼 거 먹어 나 비상금 모아둔 거 있어 진짜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튀김, 어묵, 순대도요 튀김, 어묵, 순대도요 좋아, 오늘은 내가 쏜다 가자 한 시간 후 떡볶이 진짜 맛있었다, 그치? 오랜만에 포식했어요 뭐가 이렇게 시끄럽니? 점잖지 못하게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나 없다고 고셀 못 참고 둘이 또 어딜 다녀오는 거니? 이 앞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시킨 일은 다 하고 놀러 나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손에 든 그 봉진 뭐니? 떡볶이 사 왔어요 어머니, 좀 잡수실래요? 뭐? 내가 길에서 파는 그런 음식을 왜 먹니? 비위상하게 아, 죄송합니다 왜요? 어머니도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텐데 스트레스도 팍팍 풀리고 얼마나 맛있게요? 너희들 진짜 그런 비위생적인 음식이나 싸들고 다니고 없이 자란 티를 꼭 그렇게 내야겠니? 아휴, 가난한 며느리 쌍으로 얻어서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니? 가난뱅이들 같이 근데 어머니도 원래 찐 부잔 아니잖아요 뭐? 재벌 2세, 3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버님 시골에 땅값이 올라서 돈벼락 맞으신 거라면서요 그래서 뭐? 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어머니 집안은 벼락부자 집안이라고요 한마디로 조울부? 뭐야? 너 진짜 시어머니가 우승어? 어른한테 할 말 못할 말도 모르니? 아휴, 어머니도 참 아니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고정하세요, 어머니 농담한 거예요, 농담 아이고, 혈압이야 나 좀 누워야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음날 아침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나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너희들은 아침부터 뭐가 좋다고 또 붙어 앉았어 너희가 뭐 자매야? 친구야? 위아래도 없잉? 에이,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동서지 간에 사이가 좋으면 좋죠 맨날 싸움이나 하면 좋으시겠어요?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하는 건데 못 배워 먹은 집안에서 사람을 들였더니 예절도 없고 법도도 없고 제, 죄송합니다 아휴, 아침부터 속 탄다 니들 얼굴만 봐도 열불이 나 어떻게 가난한 애들이 쌍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냐고 수준 안 맞게 어머님 아들들이 골라온 며느리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불이 난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재질로 내 아들을 홀린 건지 원 둘 다 너희들 아니면 중래 사내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한 건데 이렇게 형편없을 줄 알았으면 그때 죽기 살기로 말렸어야 했었어 아휴, 말려도 소용 없었을 거예요 오빠가 저 좋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아휴, 난 나간다 어머니, 요새 외출이 잦으시네요 어디 가세요? 알 거 없어 형님, 저도 좀 나갔다 올게요 동서는 왜? 갑자기 어디 가는데? 저, 일이 좀 있어서요 동서, 요즘 너무 수상해 어머니만 안 계시면 자꾸 밖으로 나가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가? 나도 같이 갈까? 아, 안 돼요 절대 안 돼 저 혼자 가야 돼요 뭐야, 진짜 이상한데 동서, 혹시 바람났어? 네? 어머, 아니에요 형님 제가 아니라 아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후 동서,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또 외출하는 거야? 형님, 지금 친정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뭐? 어떡해 얼른 가봐 여긴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요 형님 상태 보고 식사만 챙겨드리고 금방 올게요 아니야 오랜만에 친정 가는데 아버님이랑 시간 좀 보내고 천천히 와 안 그래도 아버지가 자꾸 저를 찾는다고 하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 동서가 걱정이 많겠네 아버님 요즘 상태는 어떠셔? 많이 좋아지시긴 했는데 아직도 사기당한 것 때문에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계세요 10년 전 사건이라고 그랬지? 네 전 그때 학생 때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 재산이 날아갔다는 것만 알아요 우리 동서 진짜 고생 많았겠네 이리 와 내가 토닥토닥 해줄게 형님 고마워요 진짜 형님 덕분에 살아요 둘이 아침부터 끌어안고 뭐하냐? 어머 깜짝이야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시엠이 아침 줄 생각들은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저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집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친정아버지 아픈데 니가 왜 나서? 오빠 있잖아 딸은 시집가면 남인데 에이 어머니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안 그랬을걸요? 그네 넌 또 어른말에 쌍심 지켜고 달려드냐? 하여간 예의범절이라고는 일도 모르지 그럼 어머니는 예의범절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친정아버지 아프시다는 데 가보지도 못하게 해요? 뭐야? 얘가 진짜 넌 날 가르치려고 드니? 어허 우리 어머니 아침부터 열내면 또 혈압 올라가요 그만 고정하시고 저랑 아침 식사나 하러 가시죠 아이고 시엠 일 가지고 놀아라 그냥 어머니 전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사돈 어른은 아직도 사기당한 거 억울해서 그러시냐? 전 재산 날리셨으니 마음의 병이 깊으시겠죠 그래서 사기침 범인 잡았다고 했나? 아니요 아직 지명수배 중이에요 형사들도 포기한 거 오빠가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고 있는데 10년째 우리 무중이네요 아유 징하다 그 정도 찾았으면 포기할 만도 안 돼 이래서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이제 그만 용서하고 마음 푸시라고 해 에이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수십억 갖고 튄 놈을 저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돈 다 받아내겠네 아이고 돈 없는 집 애들이 꼭 이렇게 돈 밝힌다니까 자자 어머니 우리는 얼른 아침밥이나 먹어요 동서 잘 다녀와 얼른 와 오후에 할 일 많아 동서 그냥 내일 와라 내일 나도 좀 쉬자 뭐야? 니가 CM이냐? 왜 니 마음대로 그래? 자자 고만하시고 갑시다 어머니 잘 다녀와 동서 다음 날 형님 어제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미안해요 미안하긴 이 집에 서로 사정 봐줄 사람은 우리 둘 뿐인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지 안 그래? 형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엄마 같기도 하고 친언니 같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두 살밖에 안 나는데 엄마는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이 워낙 똑부러지고 어머님한테도 할 말 다 하니까 엄마처럼 의지하게 돼요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한테 와봐 에이 놀리지 마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좀 괜찮으셔? 그냥 그러세요 어떻게 많이 속상하지? 아빠 아프신 거 그거 완전 화병이에요 그 사기꾼놈 잡기 전까진 계속 그러실 것 같아요 그놈 잡을 가망은 있는 거야? 이건 비밀인데요 그놈이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빠가 계속 추적 중인데 최근 서울 유흥가 주변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꼭 잡혔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오빠 도와서 같이 찾아보고 있어요 좀 더 확실해지면 형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근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유흥가 쪽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형님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뭔데? 뭐든지 말해봐 만약에 제가 사고를 당하거나 잘못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예빈이 좀 부탁드려요 뭐? 그런 말을 왜 해? 불길하게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감이 별로 안 좋아요 동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형님이 저보다 먼저 가시면 저도 현수 제 자식처럼 돌볼게요 그러니까 저 없으면 우리 예빈이 좀 걷어주세요 아이 참 왜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약속해요 우리 서로 무슨 일 생기면 아이들 잘 돌봐주겠다고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고마워요 형님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요 동서도 약속해 절대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몸 조심하겠다고 알았지? 6개월 후 여보! 여보!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어머니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데 큰일 났어 지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제수씨 교통사고 났대 뭐? 그래서 얼마나 다쳤대? 많이 다쳤어? 맥박이랑 호흡이랑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누가 어떻게 됐다고? 제수씨가 저 세상 같다고요 엄마 아이고 안 돼! 우리 아들은 어떡하라고! 우리 영민인 어디 있니? 엄마는 제수씨가 그렇게 됐다는데 영민이 생각만 해요? 원래 산 사람부터 챙기는 거다 죽은 사람이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아휴 이럴 때가 아니지 일단 다들 병원으로 빨리 가자 큰애 너도 정신 차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아 영정사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랑 동서 유난히 사이가 좋았는데 참 당신도 많이 힘들지 나보다 서방님이랑 예빈이가 걱정이지 서방님 어떻게 하고 계셔? 넋이 완전히 나갔어 예빈이랑 둘이 좀 잘하고 눕혀놓고 왔는데 제수씨도 안 됐지만 내 동생이랑 예빈이도 딱 하네 얼마 전에 동서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 뭐? 무슨 얘기? 자기가 잘못되면 예빈이 좀 키워달라고 진짜? 제수씨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지 뜬금없이? 난 아무래도 동서 이렇게 된 게 단순한 사고는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동서가 최근까지 친정아버지한테 사기친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거든 뭐야?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나나 영민이한테 말을 했어야지 좀 더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 했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차 사고가 나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확실히 뭔가 수상하네 근데 엄마? 어머 깜짝이야 아이 놀랬잖아 엄마는 왜 거기서서 이야기 엿들어 와서 같이 얘기해요 여, 어떻게 누가 엿들어?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머니도 충격이 크시죠? 앉아서 좀 쉬세요 그래서 그 사기꾼 잡았다니? 그런 얘기엔 저도 못 들었어요 워낙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내가 제수씨 사건 좀 더 조사해볼게 뭔가 억울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지 그래 억울하게 저 세상 간 우리 동서 내가 한 풀어주고 싶어 하는 무슨 넌 장례식장 와서까지 쓸데없는 짓 할 궁리만 아니? 저 세상 사람 너무 들쑤셔도 편히 못 가는 거야 덮을 건 덮고 묻고 갈 건 조용히 묻어야지 아뇨 전 뭔가 의혹이 있다면 꼭 밝힐 거예요 동서도 그걸 원할걸요? 한 달 후 예빈아 엄마 많이 보고 싶지? 응 큰엄마 근데 엄만 못 오는 거지? 그렇지 엄만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그래도 하늘에서 우리 예빈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유치원도 열심히 다니자 그래야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시지 알았어 큰엄마 이제 큰엄마가 엄마 대신이니까 날 엄마라고 생각해 큰엄마가 예빈이 사랑 많이 해주고 잘 키워줄게 참 지금 생각났다 큰엄마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엄마가 이거 잘 갖고 있다가 큰엄마한테 주라고 했어 이게 뭔데? 엄마 일기장인가? 쉿! 큰엄마 조용히 해 엄마가 할머니 몰래 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할머니 몰래? 그래 할머니한텐 절대 비밀이다 꼭 큰엄마 혼자서만 봐야 해 그날 저녁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왜? 이게 뭔데 그래? 동서가 남긴 다이어리야 동서가 그동안 어머님을 미행하고 있었어 아니 제수씨가 엄마를 왜?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뭐? 엄마한테 남자?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그러실 뿐 아니야 동서 다이어리에 다 나와 있어 당신도 읽어봐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이랑 가족들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잠시 후 어때? 이제 내 말 믿겠어? 아 그래도 못 믿겠어 우리 엄마가 내연남이랑 여행 다니고 모텔 들락거리고 아버지 재산까지 빼돌려서 주고 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게다가 그 내연남 정체가 동서 내 친정아버지한테 사기친 지명수배자라고 아니 엄마는 남 잘 만나도 어디서 그런 범죄 잘 만나? 어머니가 은신처도 제공하고 도피자금도 줘서 지금껏 안 잡히고 있나봐 내 당장 그 자식 잡아다가 경찰서에 넘겨야겠어 기다려 섣불리 움직였다가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어 게다가 어디 숨었는지 정확한 위치도 모르잖아 제수씨 다이어리 보면 어머니가 땡땡동에서 그놈을 자주 만난다고 했는데 맞아 거기가 바로 동서 사고 난 곳이잖아 그럼 제수씨가 어머니 미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가? 그랬겠지 불쌍한 우리 동서 아버지 원수를 찾아서 죄값 치르게 하려다가 자기가 먼저 가다니 난 우리 엄마 절대 용서 못해 아버지 두고 몇 년씩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피 땀 흘려 모은 재산까지 빼돌려? 그것도 범죄자놈이랑 여보 아버지랑 제수씨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놈 꼭 찾아내자 며칠 후 엄마 어머 깜짝이야 영욱이 니가 여기 웬일이니? 어머님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세요? 그네 너까지? 너희 둘이 지금 날 미행이라도 한 거니? 엄마 우리 다 알고 왔소 시침이 떼지 마요 뭐 뭘 다 알고 와? 여기가 그놈 집이야? 엄마 진짜 여기다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야 어머니 그게 뭐야 대체 동서가 남긴 다이어리예요 여기에 어머님 불륜 증거들이 전부 들어 있어요 불륜남 정체도요 뭐야? 작은 애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네 친정돈 사기친 사기꾼을 어머니가 도와주고 있었던 것도 전부 알았어요 응큼한 것 걘 원래부터 도통 속을 알 수가 없었어 다 알고 있으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시침을 떼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 고인된 사람한테 말씀 가려 해요 제수 씨는 엄마랑 그놈 증거 잡으려고 미행하다가 사고당한 거라고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엄마 그만 발뺌해요 제수 씨 차가 엄마 차 따라가는 CCTV 다 확인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동서 내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라는 분이 어떻게 그래요?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줘 이 사람이랑 다 정리할게 다신 안 만날게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아버지한테 다 말하고 두 분 이혼시킬 거야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그래도 나 네 엄마잖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놓고 엄마 소리가 나와요? 엄마 없는 셈 치고 살면 돼 아들 제발 너희 아버지랑 이혼하면 난 어디로 가야 하니? 엄마 애인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살림 차려봐요 아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우리가 그놈 경찰에 신고했거든 이제 곧 잡으러 오겠네 이 인정 사정 없는 것들아 해도 너무한다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동서 온 어머니 뒤쫓다가 저세상 갔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손녀가 엄마를 잃었다고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 만들었어 부끄러운 줄 알아요 후기 어머니의 내연남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연행됐어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어갔던 도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린 것이죠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동서 친정아버지 마음의 병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하고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두 아들도 어머니와는 의절했고요 그 뒤로 소식이 끊겨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동서의 하나뿐인 딸 예빈이는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서방님이 해외지사로 발령나면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예빈이 뜻에 따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착하고 예쁜 딸이 생겨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된 어느 날 동서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고운 한복을 입고 저에게 고맙다며 큰절을 하더라고요 이제 동서의 한도 다 풀린 모양이에요 그동안의 괴로움을 모두 입고 하늘에서 편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동서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